정말 고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아저씨들이 감실노루기의 결과를 위로할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33년 골든디스크 어워즈 디지털 우완운 보상 볼발만 사슴이 블랙핑크 축하드립니다. 블랙핑크 축하 공항과 결과를 최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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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룰룰룰의 한상철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전세한 주소를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휴대전지 스토분들뿐인 저희 휴대전지 가족분들, 스탠분들도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2017년도에는 여행으로 가는 분들과 함께 여행 방송을 공개했었는데요. 올 2019년에는 어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일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해 복음으로 인사드릴때마다 관심 가져주시고 예방해주시는 팬분들 그리고 참고해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지윤씨 내일 새해 복지 타는거야. 하나, 둘, 셋! 복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룰룰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 저희가 오랜에 오신 게 상상태가 오게 되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큰 성 추천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큰 성 받으실 수 있게 영상 많이 사랑해주신 분들, 그 링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네. 네. continued. 너무 많으셔서 봐주시겠어요. 항상 참 대하신 휴대폰을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상하 씨의 볼파일과 소식이 브레이크 출연입니다. 네, 브레이크와 볼파일과 소식이네요. 제석시기의 모델데스도 제석시의 드라마 같고요. 제석시기의 모델데스도 룩본산 그리고 제석시의 모델데스도 스포유텔 룩본산을 하게 되셨네요. 감사합니다. 또 이 주식은요. 이 주식은 아니겠습니까?